오늘 하루 종일 저녁때문에 뵙겠습니다. 그냥 돼지 될라고? 응 이무색 아 진짜 근데 블로그를 해도 이런거 받기가 쉽지 않잖아 대박이야 이게 뭔데? 너 시청자 그러면 뭐야? 나 있다고 들었어 설마 이거 뭐인가? 광고하는 무슨 일이 있을까? 그걸로 된거야 마당하지 않지 저거 받을 연사로 연애의 즐거움을 너나 모르니까 모르니까 짠 어 맞아 근데 여기는 왜 간판이 없어? 아 여깄다 많이 취했네 그니까 여기 가보자 좋아 보이지 않아? 쟤네? 걔 건넜어 우리 빨간불에 걔 건넜고 우리 안 건너자 아 조슈아야 어디가 뭐야? 네 네 네 왜 안 올라오는거야? 진짜 현진은 저기서 술 먹어도 돼 현진 너 올라와봐 현진 너가 좋아하는 안주가 있다 떡볶이 종류가 있다 집에서만 아니 집에서만 있어 너가 엄청 화냈어 누나가? 짠 이거 흘러가는거 같아 이거 3만 이거 충전기야 무전기야? 이거 왜 이렇게 커? 이거 3만장에 6개장에 어? 아 진짜 우와 야 생생되지마 아 독서실 다니는데 독서실에 미성을 대할 때 입이 꼬이나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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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고급종 보는 데가 좀 주르르르네 2 3 가위바위보 아 이거 쓰라고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 매로 하나 좀 모아줄래? 이거 모아도 돼 자 멜로 하나 좀 모아줄게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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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